이쪽 연결 한 번에 반대편 길게 열어줬습니다 박스 한쪽에서 넘어지는데요 찍었어요 마이유 선수가 페널티킥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마이유 선수가 살짝 방향전환을 시켜놓고 들어가다가 손이 나와서 잡으니까 그대로 쓰러졌어요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졌고요 다시 보실까요 뒤에서 안 왔죠 김성민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마이유 마이유 슈팅 오우 황홀했어요 오우 황홀했어요 황홀파이팅 크로스마가타 강가혜 골키퍼 슈퍼세이브 아 강가혜 선수의 그 심리전이 결국 성공했네요 자 강가혜 골키퍼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슈퍼세이브만 벌써 두개째에요 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세이빙을 떴고요 네